자시군도 잘 들어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커플 중에서는 제일 좋은 커플이지 않은가라고 사료가 되는데 이 두 분이 만날 때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에는 블라인드 사주 궁합으로 준비를 했어요.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나이 차이가 좀 나네요. 아, 없어요. 일단 여자분은 갑술생, 남자분은 을축생 소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봉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일단은 이 두 분 다 지금 대운이 굉장히 크게 들었네요. 크게 든 상황이고 이 정도 궁합수라면은 뭐, 결혼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좋은 인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자분 입장에서는 초년의 운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에 굉장히 많은 일사를 펼치게 되고 사실상 서른 이후로는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운기가 들어와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꽃 중에 꽃이다라는 말씀도 하시네요. 강력한 도화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뭔가 주목을 이끄는 일에 있어요. 굉장히 큰 강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분 입장에서는 사주의 역마살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도 많을 것이다 라고 사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올해는 이분이 근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꽃 중에 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설과 시비도 굉장히 많이 따르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주목도 많이 받지만 사람에 대한 상처도 굉장히 많은 좀 여린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런 부분을 남자의 인연수가 굉장히 강하게 잘 품어주는 형국입니다. 특히나 나이 차이에서 오는 그런 기운도 잘 맞고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금전적으로 큰 뛰어난 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무역이라든지 재무라든지 금전과 관계된 일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덕이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좋은 공줄 좋은 집안 가풍이 내려오는 집안으로써 굉장히 두 분의 합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식 운도 잘 들어와 있어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자식의 운도 부모님을 닮아서 부모님의 가보를 입는다거나 계보를 입는다거나 굉장히 나중에 노후에 만약에 자식을 놓게 되면 자식 덕도 굉장히 크게 부는 운기가 들어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최근에 본 커플 중에서는 제일 좋은 커플이지 않은가 라고 사료가 되는데 근데 이 두 분이 만날 때 워낙 이렇게 선난선녀가 만나는 거고 여자분 입장에서 항상 구설이 좀 많이 따르는 게 있다 보니까 이 두 분이 아무래도 이제 PD가 물어보는 거 보니까 공인이겠죠. 여러분들이 알 법한 공인일 것 같은데 너무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면 루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따르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예를 들어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비밀까지는 아니겠지만 노출이 되는 거를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만 잘 맞춰 나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부부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